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가 가장 큰 노래였어요 그래서 옆에, 알죠? 옆에 오오오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한번 콜라보로 해주세요 일본어 하고 그럼 저는 꼬마와 지방을래 저는 야니꼬서 다 한번 해주세요 여기 시아 조수 한번 해주세요 시작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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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파겐 파겐 여러분들 정말 매력이 넘치는 멋진 정변들이에요 역할 매력 잘 봤고 이제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정보도 이 집에 대한 이렇게 아름다워에 대한 곡도 정말 많이 알아가셨을텐데 2019년!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한번 듣고 이 자리에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슬찬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컴백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가 KCON 아까 말씀드렸던 KCON도 출연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연말 시상식에 저희가 아직 사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열심히 한국 활동 해가지고 네 연말 시상식에 한번 저희가 출연을 해보는게 목표 아님 목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파겐 또 다른 멤버들도 다 연말 시상식에 같이 함께 서서 네 신인상을 타면 더욱 그렇죠 뜻깊은 한 해가 되겠죠 네 저는 꼭 신인상을 넘어서 아 정말 최고의 상 받을 거라는 걸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오시는 또 이렇게 기자님들 많이 오셨어요 우리 이 집 아름다워를 많이 또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또 홍보해 주시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좋은 기사 써주시려고 했던 우리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고 또 이 장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타겟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타겟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타겟 마지막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우리 다 같이 한 번 사진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정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마지막 감사 인사 한 번 네 우리 마지막 올리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전력이 우리 타겟의 매력 정말 푹 빠져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타겟, 우리 친구들, 우리 타겟 청소년, 우리 타겟 청년들 앞으로 정말 좀 멋진 세계 최고가는 가수가 될 거라고 그리고 가수가 지금도 돼 있으면서 정말 멋진 가수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다시 믿어들지 않으면서 오늘 멋진 시간,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잘 꾸며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타겟 씨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집 쇼케이스 우리 아름다워 타겟 씨였습니다 자, 자기 감사합니다, 자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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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